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보다 10배, 20배가 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자기 사람 힘기라든지 특별한 다른 의도 당의 총선 승리 말고 딴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겠죠. 서른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언이 셉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다.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하듯이 하나. 그러면서 당내에 서른 의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 5명 정도 더 있다. 저희가 실루엣을 만들어봤습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5명 플러스 알파. 서열 실장님 집단 탈당 가시화 된 겁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끼리도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상지대에 있는 어떤 새로운 미래라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어떤 여러 당과 접촉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셈법을 하실 거예요. 또 지역구마다의 어떤 사정이 또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지대로 가서 3지대로 후보로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오히려 해볼만 할지라는지 여러 가지 볼 수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 평가의 기준이 과연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 자체가 있거든요. 나는 국민들로부터 나는 지역구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준다는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나를 어떠한 평가가 왜곡된 평가 기준으로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출마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민의를 오히려 정당히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설훈 의원이 말하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이라는 시스템 공천이 과연 적합한가? 아무도 그런데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10%, 하위 10%에 해당한다든지 김용주 전 부의장이 예를 들어서 20%에 해당한다든지 하위 평가에 들만한 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솔직히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오는 의원들만 알잖아요. 하지만 의원들은 자기 동료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원들조차도 저희 의원은 왜 거기에 들어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뉴스를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를 가지고 후보자를 불러서 경선 결과가 이래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이거 너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된 것이다. 거기에 그다음에 너가 납득이 되면 사인까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경선 결과 민주당은 경선 결과뿐만 아니라 내부 평가의 어떤 내용도 본인에게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 제일 처음에 원칙이 뭐였어요.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아예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납득하면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하위 10%,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옆의 동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잡음이 나는 것이거든요. 설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 부의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하위 10% 내지는 20%에 드신 분들 중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께 충분한 설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험지를 받은 학생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들이 주간 시기를 할지라도 혹은 지금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공직윤리평가 점수라든지 아니면 다면 평가 점수, 정성평가 점수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 점수를 받았, 만약에 0점을 받았다면 그것이 받는지 타당했냐 안 했냐는 또 이후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자신의 점수를 보여주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게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보여주기로 했다가 안 보여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런 의혹, 의구심을 풀어주는 거는 과할수록 좋다. 과하게 어떻게든 최대한 설명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당의 전체적인 공천에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듯이 부족한 측면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컷오프된 이후에 연일 이재명 대표의 저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꼭 돼야 되겠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돼야만 합니다. 저는 재판 연구관 출신이니까 그 판결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영장 심리하러 갔을 때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주고 그런 사람인데 어쩔 수 없다라는 포기가 생기더라고요. 판결을 보고 와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 심정이에요. 포기. 이수진 의원이 맞는 말하는 걸 처음 봅니다. 고장난 시기에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더니 드디어 진실과 양심의 시간이 왔습니다. 공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억눌러왔던 양심이 드디어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기자들이요. 이수진 의원 진짜 SNS 계속 찾아보고 뭐 올라오는 거 없나 보고 정말 요즘 정말 이 여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탈당 선언 이후에 바로 저격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탈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판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판사로 지내다가 4년 전에 동작에서 나경원 의원의 지역부의 전략 공천이 돼서 의원 배치를 단 분인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천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이 하위에 들어가 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공천 떨어지기 한 일주일 전쯤에 백현동 판결문을 봤을 때 그때 거기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문이 아닙니다.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문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죄책이 무기징역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아직은 의혹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무엇을 보았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백현동 판결문을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다른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한 이야기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양심 선언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공천이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내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개딸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층에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어디까지 폭로를 할 것인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요. 이수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공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겁니다. 문자 내용으로는 너무 많이 당한 겁니다. 며칠 당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적지 않은 분이 폭력적인 댓글. 문자 내용이 폭력적이고 이 폭력적인 댓글과 문자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극단 선택을 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단호하게 법정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응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수진 의원이 지금 굉장히 아마 본인이 받은 것들이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지금 다 답이 입문자를 달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회 경선처럼 예를 들어서 본인에 대한 결과물, 여론사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수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낙연 오해나가 안 된다 이렇게 만약에 설득을 했더라면 과연 이수진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놔두고 계속 무슨 여론조사가 딴 사람 넣어서 돌린다든지 갑자기 또 대표가 전화해서 2, 3% 뒤진다, 열심히 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지금 공천에 탈락하는 통보를 받으니까 본인도 그동안 판사로서 어떤 정치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갖고 지켜왔는데 너무나 모욕당했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당이든지 총선 때 공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탈락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울산 북구의 이상한 의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진보당하고 합당하면서 그냥 바로 어연직을 지금 다음에 출마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반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입니다. 아멘